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진입니다. 네. 아이돌이 아니라 박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. 뒤폭치고 있어. 네. 아. 오늘 공연 즐거우셨어요? 네. OBS에서 하는 나눔 콘서트. 행복 나눔 콘서트. 나눔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같이 나누면 굉장히 행복 바이러스가 많이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죠? 네. 오늘 이렇게 행사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시도록. 알겠죠? 네. 아. 저기 이따가요. 노래할 때 마이크 볼륨이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안 들려요. 네. 자. 그러면 OBS에서는 행복 나는 콘서트. 여러분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아. 내가 끝이구나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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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